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자, 2024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자, 남은 반절. 이 남은 반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 국어 성적의 위치가 분명히 엄청 크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알차게 공부를 하면서 보내야겠죠. 자,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지,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제공을 해드릴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수능 국어 커리큘럼 살펴보고 그리고 내신 국어 커리큘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수능 국어 커리큘럼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현 중 3, 예비 고 1이거나 아니면 현 고 1이거나 아니면 현 고 2 이렇게 3개의 학년 중에 하나에 해당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각각의 그 학년마다 이 시기에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달라요.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학년별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비 고 1, 현 중 3 친구들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일단 꼭 해야 되는 게 중등 과정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에 나오는 국어 개념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까? 그렇지 않아.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심화 발전시켜서 고등학교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의 내용을 잘 모른다면 고등학교 와서는 더 힘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등 과정 총정리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내용 집중 학습 하시고 고등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개념을 확장 학습을 해주시는 이런 공부가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 예비 고 1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강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생기초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 생기초 시리즈는요. 중등 과정 총정리 시리즈입니다. 자, 중등 문법 총정리, 자, 그 다음에 중등 문학 총정리 이렇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법 총정리 강의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선생님이 문학 총정리 강의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등 과정의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에서 심화돼서 나올 수 있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개념 포인트까지 압축적으로, 자,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 1을 위한 국어 핵심 개념 119라는 강의가 있어요. 자, 이 강의는 119, 굉장히 급해 보이죠? 당장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과 직결될 수 있는 개념들, 자, 그 다음 작품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자, 문학 문법 종합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홉 강으로 굉장히 라이트하게 고등과정을 좀 훑어볼 수 있는, 특히 내신 집중으로 훑어볼 수 있는, 자, 그런 강의다 보니까, 자, 이것도 이제 활용을 해서 기본 실력을 쌓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뚜둥! 자, 교과서 통합 고등국어 끝내기, 자, 아직 우리 친구들이 사용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확정이 안 됐어요. 이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선생님이 바로 촬영 들어갈, 자, 촬영 예정인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이 어느 학교에 배정될지 모르잖아요. 그치? 입학 전까지 잘 모르니까 2월이나 돼야 알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고1 교과서 통합으로 해서, 자,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이라든지 개념들이라든지,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리미리 좀 학습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한, 자, 그러한 강의가 바로 이 교과서 통합 고등국어 끝내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한 11월, 빠르면 10월, 그 다음에 11월 정도 그 정도쯤에 개강을 할 예정이니까요. 자, 그 전까지 우리 친구들은 생기초 시리즈 119, 자, 이런 강의들을 학습을 하시면서, 자, 기본 베이스 실력을 탄탄하게 쌓으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1, 현 고1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현 고1 친구들, 1학기 때 내신 대비 하시느라 엄청 고생 많으셨죠. 이 내신이 쉽지가 않아. 사실은 지금 이 고1 친구들도 예비 고1 시기에 공부를 꽤 많이 하고, 준비하고 올라온 친구들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되게 힘들었죠. 자, 2학기는 더 힘들 거야.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 또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 고1 친구들은요. 사실은 내신과 관련해서 1학기 때 본인이 좀 부족했던 작품력을 기른다든지, 혹은 내가 특정 영역을 못한다면 취향 영역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학이 됐다고 무조건 모의고사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을 보완할 수 있는, 내신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서 그러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강의들을 선생님이 제공을 할 거냐면, 자, 먼저 첫 번째, 고1을 위한 수능국어 FM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선생님 고1 개념종합 간판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현 고1 친구들 중에서 예비 고1 때, 겨울방학 때 FM 강의를 수강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수강을 안 했다면 이번 여름방학에라도 반드시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FM 강의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메이커 강의예요. 1등급을 만들어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전략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문학, 문법, 독서 이 세 파트에 있어서 1등급과 2등급을 가를 수 있는 개념들, 자, 그리고 실제로 기출 예문들, 자, 이런 것들, 기출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력을 정말 섬세하게 다듬어주는 그런 강의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수강을 안 하셨으면 반드시 수강을 해서 1등급에 도약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1을 위한 독서 스타트 강의가 있는데요. 요건 말 그대로 비문학 공부를 내가 진짜 처음 하는데 좀 뭔가 두렵고 막막하고 좀 수월하게 시작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라이트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고1, 현 고1 파트에 넣긴 했지만 예비 고1 친구들도 들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 고2 친구들 중에서 내가 비문학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수월하게 시작하고 싶다, 쉽게 시작하고 싶다, 라이트하게 시작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요걸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선생님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1, 11종 교과서 통합 고등국어 끝내기 강의가 있어요. 사실은 이 강의는 11종 교과서 통합 국어 강의다 보니까 이미 현 고1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수강을 하고 올라온 친구들 되게 많이 있는데요. 자, 양이 되게 많은 그런 긴 강의예요. 종합 강의이다 보니까 엄청 긴데 선생님이 이번 여름방학에 이걸 다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어, 근데 이 강의가 정말 좋은 점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내신에 있어서 만큼은 이만한 선행 강의가 없어요. 굉장히 내용이 자세합니다. 문법과 문학 파트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2학기, 2학기에 우리 교과서에서 사용할 문학 작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문법 파트, 중세문법 파트 이제 많이 남았죠. 2학기의 시험범위에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미리 땡겨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만 한 강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 문학과 문법, 2학기에 남은 우리 시험범위와 겹치는 그 부분들을 골라서 들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용 공부를 할 수 있다. 교과서 선행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 고1뿐만 아니라 예비고1 이제 둘 다 집중하셔야 되는 선생님의 새 강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뉴모의고사 실감나게 PT 퍼펙트 트레이딩 강자가 되겠습니다. 오, 자,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집중 강의예요. 자, 어, 근데 전 영역이야. 어, 뭐 비문학, 문학, 문법, 화법과 장문까지 각 영역별로 애들은 도대체 왜 틀릴까? 이 영역을 도대체 왜 틀려? 자, 그럼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원인과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드리는 그런 강의. 그러면서 안 틀리게 하기 위한 그 학습 방법을 독해 방법, 문제풀이 방법을 방법을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비고1이든 현고1이든 내가 개념 공부를 충분히 했다. 난 작품 공부도 좀 됐다. 그래서 모의고사 집중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요. 자, 이 모의고사 실감나게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과 함께 모의고사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의고사 수능 성적까지 같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고2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고2 친구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그죠?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고3이에요. 고3이야. 자, 정말 부담스럽죠. 그래서 뭔가 이번 방학 때 정말 많이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인데요. 자, 선생님의 이 현고2 제공되는 커리큘럼이 수능 개념 완성, 자, 그리고 고2 교과서 통합 요건 작품력, 개념 종합, 내용 종합 강의 요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학평 모의고사 집중 요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 정도 되면 이 시기에 취향 영역들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그리고 본인이 난 내신을 좀 해봐야겠어. 아니면 나는 내신을 버려야겠어.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능 국어 공부가 좀 더 비중상 많이 들어가야 되고 본인의 취향 영역에 맞는 그런 공부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 또 열심히 좀 취향 영역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 자, 먼저 수능 개념 강의예요. 수능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고3이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수능 개념 확립. 자, 이건 선생님의 2학년 개념 종합 간판 강의 되겠습니다. 이미 겨울방학 때 이걸 수강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건데요. 만약에 본인이 이거 수강을 안 했어 하는 친구들은 이번 여름방학에라도 꼭 수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고3이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수능과 평가원에 기출됐던 개념어들을 실제 기출 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학습을 시켜드리는 개념 종합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수능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풀이 방법까지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강의다 보니까 이걸 공부를 해주시면 고3 올라가서 기출 분석만 바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또 개념 정리를 또 해야 돼요. 굉장히 좀 시간이 아까울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수강을 안 하셨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개념을 내가 확실하게 완성을 하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속전속결 112 강의가 있습니다. 이 112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계화학을 듣기에는 내가 시간이 좀 없어. 뭐 다른 영역을 좀 내가 보완하는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럴 때 얘는 좀 라이트해요. 12강으로 개념을 종합적으로 빠르게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선생님이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영역이랑 섞어서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교과서 통합 얘기를 해볼게요. 교과서 통합 같은 경우에는 고전문학 끝내기, 현대문학 끝내기, 문법 끝내기 3개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영역은 사실 전체를 다 수강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약한 부분 본인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2학기 내신과 걸려있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걸 선생님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가 됐든 다 양이 많고 깊어요. 대신에 그 한 영역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전 강의로 치면 특강 같은 개념 고전문학 특강, 현대문학 특강, 문법 특강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전문학 끝내기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주요 작품을 정리하는 작품력 기르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고전문학 끝내기는 선생님 진짜 많이 추천하는 그런 강의이기도 해요. 1학기 때 문학교과서를 많이 썼으니까 선생님 겨울방학 때도 되게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 이번 여름방학이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한 하루에 3, 4 작품씩 좀 빠르게 배속해서 작품력 기르기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대별 작품 정리하는 건 이건 3학년 올라가서도 우리 친구들 EBS 공부하잖아요. EBS 고전 시가 파트가 이렇게 시대별로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야. 고전문학은 시대별로 작품 정리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공부해놓으면 그 안에서 또 EBS가 겹쳐서 나올 작품이 겹쳐 나올 확률이 진짜 높고 3학년 내신화 하실 때도 되게 많이 겹쳐요. 고전은 더 이상 흥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해두면 많이 해둘수록 기출이랑 또 수능 기출이랑도 엄청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품력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강추하는 그러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고전문학은 이미 좀 안다, 작품력을 길렀다 하는 친구들은 현대문학 끝내기 강의도 고려를 해보시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드릴게요. 현대문학 끝내기는 시대별로 그리고 주요 작가별로 그 주요 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정리를 하는 그런 역시나 작품력 기르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수능에서 작가가 돌아요. 예를 들어 윤동주라고 하면 윤동주 신의 작품, A작품, B작품, C작품 이런 식으로 주요 작가별로 작품이 도는 그런 출제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작가들의 주요 작품은 그래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또 크게 도움이 된다. 그 작가의 새로운 작품이 출제가 되면 경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분석이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문학 작품력이 약한 친구들 그 다음에 현대가 좀 내가 약해서 좀 어떻게 좀 도움, 작가나 작품으로 도움받고 싶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대문학 끝내기 강의도 특강 형식으로 활용해서 이번 방학 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문법 끝내기 이건 내가 수능에서 문법을 선택을 할 거다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 문법 끝내기 강의 하나면 사실 고등과정 전체 문법 개념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교과서 통합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깊이 있게 어려운 내용들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서 강의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이 갑자기 덥석 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 어려워. 근데 2학년은 할 수 있지. 그리고 2학년은 무슨 개념, 개념을 정리하든 작품을 정리하든 그냥 이번 고등학교 생애에서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끝낸다 생각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가 됐든 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자세하게 선생님이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강의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공부 계획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학평 모의고사 집중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이지. 예비 고3 우리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데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내가 이미 앞서서 개념 공부도 했고 작품 공부도 많이 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집중 강의를 토대로 모의고사 공부를 하려고 할 텐데요. 그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은 게 바로 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핵실감나게 시리즈입니다. 자, 모의고사 핵실감나게 문학은요. 문학 영역별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수필 각 영역별로 어떻게 지문을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실제 수능평가원 고난도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랑 읽고 문제를 푸는 트레이닝을 하는 자, 그러한 훈련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핵실감,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분명히 본인이 취약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별로 역시나 수능평가원 기출 지문 중에서 애들이 정말 많이 틀렸던 고난도 지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훈련하는 자, 그러한 모의고사 트레이닝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면 이번 방학 동안에 문학과 비문학 파트 두 개 파트에 있어서 만큼은 모의고사 실력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공부 계획 짜실 때 자, 어떤 것들을 구성을 해서 내 이번 여름방학을 풍성하게 만들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수능 국어 커리큘럼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2학기 내신 국어 커리큘럼 얘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내신 같은 경우는 솔직히 편하죠. 본인 학교 교과서에 맞는 그 출판사를 선택해서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수강 해주시면 그 안에서 1등급,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선생님이 그 강의 안에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럼 학년별로 어떤 출판사 강의들을 선생님과 함께 할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등학교 1학년 국어입니다. 미래엔, 비상, 박안수, 천재박, 신사고, 창비, 비상, 박영민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내신 대비 2학기 내신 대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년입니다. 2학년 문학교과서는요. 비상, 미래엔, 신사고, 천재, 김, 창비, 지약사, 헤네메듀, 천재, 정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지약사랑 헤네메듀는 1학기에 선생님이 촬영을 시작해서 이미 완강을 했습니다. 2학기에 이거 내신 대비 혹시 하는 친구들은 수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언어와 매체는 미래엔, 비상, 창비 이렇게 3종 강의 제공해드리고요. 자, 독서는 비상, 미래엔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2학기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하반기 선생님과 어떤 공부를 해나갈지 커리큘럼을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1학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2학기도 만만치 않아. 2학기도 정말 좀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그러한 시간일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것인데요. 그리고 더 부담스럽지. 1학기에 나왔던 그 결과물이 있으니까 이걸 만회해야 돼. 혹은 뭐 성적을 잘 받은 친구들이 이걸 지켜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건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2학기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